반갑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2차를 함께 할 이영복입니다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합격을 하셨으니까 이제 2차가 문제인데 1차하고 2차는 전혀 공부 방법을 달리 하셔야 돼요 1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지선다로 시험을 봤다면 그래서 이제 사지선다 시험 같으면 대충 눈에 익혀놓으면 4개 중에 하나 고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도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는 전혀 달라요 2차는 주관식이죠 그래서 2차의 출제를 보면 문제는 단답형이 10문제 그리고 서술형이 10문제 그래서 전체 20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점들도 보면은 서술형 같은 경우는 배점이 5점에서 조금 많은 배점을 주고 있는 게 9점까지 9점에서 10점까지 해서 되고요 단답형은 2점에서 5점 정도 해서 전체 20문제 중에 60점 이상 맞추시면 돼요 그런데 2차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먼저 법 법이 두 가지 있죠? 농품법하고 원산지법 여러분들이 1차에서 농품법이라든가 원산지법 두 개 다 공부를 하셨습니다 법 1차에서 세 가지 하셨는데 농안법 같은 경우는 2차에서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1차에서 보셨던 농품법하고 원산지법 이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1차에서 하셨던 것 중에 수확후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급환자 크게 세 개 파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비중을 보면 17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7회 같은 경우에 조금 농품법 비중이 예년에 비해서 약해졌었어요 그 전에 보면 법이 토탈 두 개를 묶어서 약 20점 정도가 나옵니다 법 전체로 한 20점 정도 나오는데 17회를 놓고 봤을 때 농품법이 5점 원산지법이 15점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농품법 비중이 조금 더 그동안은 컸었는데 지금 비중이 원산지법으로 17회 이후부터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하고 농품법하고 원산지법 두 개 묶어서 약 보통 20점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암기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법 20점 중에 못해도 15점 정도는 법에서 득점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수학 후 관리 얘가 약 40점 보통 일반적으로 한 35점에서 40점 근처 최대 한 40점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7회 기준으로 하면 약 한 38점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약 한 40점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1차처럼 눈으로 보고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 후 관리 특혜라는 서술령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답 쓰기가 곤란한 문제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보다는 조금 이해 중심에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등급 판정 등급 판정에 보면 우리 등급 판정이 포함되는 게 표준 규격이에요 그런데 표준 규격 안에 등급 판정은 등급 규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등급 규격하고 포장 규격이 표준 규격 내부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 규격 이 파트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 출제 대상에서 빠져나갔었어요 빠져나갔는데 이 포장 규격 내용이 수학 후 관리 쪽에 일부 들어와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차 때도 그랬죠 그리고 지금 17회 같은 경우 17회부터 문제 스타일이 좀 바뀐 게 단순하게 등급 규격만 암기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지금 17회 약 한 12점 13점 정도가 포장 규격의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 포장 규격 다시 말해서 표준 규격 전체 내용이 다 들어와 있는 이유가 이 부분은 포장 규격이랑 감정 계측 이 부분은 출제 대상이 아닌데 왜 책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포장 규격이라든가 감정 계측 이 내용을 모르고는 등급 규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들어있으니까 그 부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등급 규격을 다 외우고도 떨어진 케이스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등급 규격이 등급 판정이 약 40점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수학 후 관리가 지금 40점 정도 출제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서술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생각보다는 머릿속에서 맴돌기는 하는데 막상 답을 쓰려면 펜이 안 나가는 이러한 경우들이 곧잘에 있다 보니까 의외로 여기서 점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등급 규격에서 반타자 이상 못하면 40점 중에 최소한 20점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등급 규격에 암기 사항이 조금 많긴 하지만 암기 사항들을 외우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법하고 수학 후 관리 1차 때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여기서 60점 정도 나온다면 여기서 충분히 득점하고 등급 규격 외울 게 많으니까 이 중에 내가 몇 개만 뽑아서 달달 외우고 나머지는 버리고 요령과 한번 합격해 보시겠다라고 작전을 세우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작전 세우고 합격하신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농품 2차는 등급 규격 내용을 누가 얼만큼 잘 외우느냐 그리고 또 외운다고 해서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초창기에 10회 이전 같으면 단순 암기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지만 10회 이후부터 보통 한 8, 9회 이후부터 그랬어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외워놓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응용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제 표현으로는 퍼즐 맞추기 문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 개를 주고 이것을 가장 등급이 높게 구성해봐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곧장 출제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지 않고는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암기만 했다고 해서 풀 수 있느냐 응용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농품 2차에서는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런 경우들 있죠 저 사람은 꼭 합격할 것 같다 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아무리 봐도 너무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합격자 발표하면 명단에 이름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저 사람은 꼭 합격할 줄 알았는데 왜 합격을 못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유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좀 주의를 하세요 첫 번째는 자료 많이 만들지 마십시오 특히나 대부분 공부하신 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뭐가 괜찮더라 하면 그거 사서 뒤적뒤적 또 어디 인터넷 사이트 어디 들어가 보니까 자료 정리가 참 잘 돼 있더라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뒤적뒤적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 보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보면 보신 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료가 한 6만큼씩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제대로 본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험 어때요? 주관식 시험입니다 주관식 시험 직접 외워서 써야 되는 이런 시험이다 보니까 이 자료를 이 자료 저 자료 해서 많은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자료는 우리 교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한 가지 자료를 가지고 반복해서 보시는 게 암기에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 중에 지금 우리 법부터 시작해서 수학 후 관리를 제외하고 법이나 등급한정 이 내용들은 매년 개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들 중에 이게 언제 생성된 자료인지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한 5년 10년 전 자료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 10년 전 같으면 지금 교재 내용하고 우리 시험 내용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잘못 괜찮다 싶어서 잘못 공부하시다 보면 아니 번만 못한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료는 충분히 제공해 드릴게요 자료는 충분히 제공해 드릴 테니까 첫 번째 무분별한 자료 많이 만들지 말아라 단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봐야 되니까 예외적으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혹시 오래된 문제라도 보시면서 우리 교재 내용하고 비교해서 문제 같은 경우도 답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 유형은 비슷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 유형들은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접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궁금한 게 많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차피 법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쓰는 게 거의 다입니다 수학 후 관리를 제외하고 법이나 표준 규정이에요 그래서 법 규정들이니까 이 내용이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게재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지금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답을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품 2차에서 의외로 실제 실무하신 분들이 많이 떨어져요 실무하신 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 현장에서는 이렇게 안 한디? 현장에서 이렇게 안 한디? 딱 그 순간부터 진도 안 나가요 왜? 내가 알고 현장에서 보던 업무하고 지금 책 내용하고 두 개가 일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현장의 내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건 학교 가시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갔을 때 얘기지 우리가 답을 쓸 때는 교재 내용대로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떨어져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다는 얘기는 내가 궁금한 걸 회수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찾아보게 되죠 그러면 투자한 시간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은 잠시 미뤄뒀다가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이후에 현장 실무를 하실 때 궁금증을 풀어도 충분하니까 일단 시험 보시는 날까지는 궁금한 게 있더라도 잠시 미뤄뒀다가 합격하신 이후에 궁금증을 푸시길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인 시험 내용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바로 다음 시간부터 본교재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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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아멘